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등급을 맞아서 좋은 대학에 꼭 가기를 선생님이 남은 시간 동안 답변도 게시판도 열심히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원해서 여러분이 제 조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로 다시 만나기를 우리 강의론 만나지 말자. 조교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좋은 결과로 행복하게 다시 만나기를 너무너무너무 고대하고 기원하면서 선생님은 강의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다시 또 보자는 얘기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가 아니라 우리 조교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잘 봐요. 안녕!